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고 맞춰서 미리 준비하자 근데 마지막에 리듬 아예 안맞았나요? 리듬도 조회하는데 너무 서있어요 아 지금도요? 앞에까지 있네 이정도까지 들어오라는거죠? 와 많이 들어오네 많이 들어온다 치면 이거랑 그거랑 너무 많이 이거랑 가야돼 방금 이렇게 있었어 이거 왜 쓰면 다 지나가겠다 방금 여기 얼굴이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다니까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다니까 잘 알고있었는데 방금 스윙은 이렇게 했을때 보면 끝날 스윙이 끝날 스윙이 내가 잡으려고 하면 잡았다 바로 잡아서 쭉 들어와 더 들어와야돼요 더요? 더요? 더 들어와 느린거에요? 움직임이 느려서 그런거에요? 사실 공룡치는게 빠르다 덜 들어오고 빠르다 그러니까 얘를 때리려고 하면 너 어떻게 지내요? 이런 그러니까 동호인의 기준을 하고 여기 있으면 내가 얘를 쭉 돌려놓고 딱 준비를 해야되는데 아 아 내가 똑같이 따라해주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좀 느리게 내가 생각하는건데 비슷했어 아 그래? 그러니까 할 때 이거를 동시에 쉴려고 해요 쿵 쿵 쿵 딱 쿵하고 비비면 얘를 쭈욱 더 들어간다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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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쭈, 땅, 붙여야 해 쭈, 땅 이거 말고 쭈, 땅, 비키스 쭈, 땅, 비키스 쭈, 땅 쭈, 땅 쭈, 땅 쭈, 땅 쭈, 땅 지금 다 그 사이가 진단하다 쭈, 땅 쭈, 땅 다 뒤로, 다 뒤로 네 다시 해봐 더 뒤로 우리가 푸시 드라이버 생각을 해봐, 푸시 드라이버 다시 해봐 푸시 드라이버 하는 볼들은 이런 볼들이 아니라 푸시 드라이버 하는 볼들은 네 이정도 낮게 들어온거 이런 볼들이 낙게 들어온거들 이러면 그러니까 최대한 딱으로는 아니고 밑으로 내리면서 준비 그럼 빨리 가야겠네요 최대한 빨리 가서 빨리 빨리 같이 치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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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빨리 치고 빨리 치고 빨리 치고 아우 확실해 내가 치기 전에 중요하다 너무 빠른데 너무 빨리 나요 그거를 내가 치우려고 하면 푸시 드라이버 푸시 드라이버 맞춰 이게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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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들어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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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? 내가 이렇게? 진짜로? 이렇게 엉성하다고? 진짜 엉덩이가 큰가보지 아 같이 가요 돌반도 다 내가 여기 동심이 같이 이동해줘야돼요 여기 몸이 온다면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 이동이 완전히 온건데 지금 팔 자기만 이만큼만 갖고 나는 갔다고 내가 움직이려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내가 같이 움직여줘야 몸을 여기로 고치는데 지금 지금 암막 턴은 안가져 나 암막 잡을때보면 다 엉덩 안가져 얘가 움직여야지 결국 움직이는거야 얘가 그쪽은 무거워도 들고 달려야돼 많이 네 어차피 이까지 준비해봐라 저기는 지사람 치겠지 알아봐 지금은 어쨌어? 아니 너무 쏠렸어 맞아요 너무 쏠렸어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를 앞으로 가면 또 밀리고 앞으로 가면 또 밀리고 치고 나오려면은 하악 미치겠네 어? 폴 넓히고 다리를 네가 걸어갈 수 있는 그 폭의 너미를 넓히는데 원래 다리를 이만큼 돌릴 수 있어 아 델트는 오랜만에 들지 않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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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둘 셋 넌 넌 넌 둘 셋 넌 중요한건 나와야되긴 나와야된다는 말씀이시죠? 좀 뒤로 어디서 준비하려면 컷! 너무 바로 맞춰야되는데 그정도로 제가 붙는거죠 그정도로 아예 안나와요? 이거보다 더 하고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정도가 나와야된다는 말씀이시죠? 나오는것도 중요한데 뒤에 들어가봐요 더 들어가요? 들어가봐 들어갔다! 그 다음에 발 바꿔봐 준비해봐 이렇게 낮춰 준비 원래는 뒤로 빠져야되요 안되면 허리가 빠지는거죠 못 빠지면 허리가 빠져가면 때리는거죠 네 에트 밑으로 들어가 이 용도로 낮춰야되요? 낮춰야되요 이거 몰라요 이건 많이 몰랐다 오 잡힌다 오 오 잡힌다 오 좋은데 야 야 이거 내가 공을 지금 공을 공을 다 이렇게 들으려고 공을 세게 때리려고 낮춰야되요 줄을 사용해요 아 수면 수익공간이 안생기는군요 이렇게 낮춰야 이렇게 아니 너무 세게 아 예 공을 세게 여기 에트륵친다 생각하고 공을 맞춰야되요 공을 맞춰야되요 공을 맞춰야되요 공을 맞춰야되요 공을 맞춰야되요 공을 맞춰되요 지금부터 내가? 지금? 빵빵이 되야돼 팔이랑 다리가 떨어져야되는데 슬로우무셔야 돼 팔이 더 말랐어 힝 힝 힝 힝 힝 다리랑 팔이랑 같이 만들어 이거 가야된다고? 내가 가 아냐아냐 겨우 빡 질빨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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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못 가겠네요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안 무너지게 쫙 풀어 잡아 잡아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뭔가 이상하네 그냥 이렇게 낮춰야 돼 낮추면 됐다 다른거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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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센 등록 입금 좋아요 화이팅 김동꽃씨 레슨 문의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010 아 감사합니다 이거 완성 널리 저희가 방금 아니 она 방금 왜 방금 방금